대추축제인데, 대추가 빠질 수 없지 뭐야 나 혼자 왔잖아 아 참 다들 일찍 일찍 좀 다니라니까 정말 야 올림아 준비는 많이 했어? 뭐 했어 원이 그나저나 김대추 모양하는 거야 빨리 좀 바로 시작하자 준비는 안 돼 공유와 함께 같이 놀아 혼자도 안 돼 공유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